너는 아름다움이 뭐라고 생각하지? 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떠오르는 건 흠... 만단지혜겠지 짧은 시간 안에 의도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아, 만단지혜는 만물의 단축은 지구의 예술이다 그런 의미? 이제 왔나? 보라고 이걸 숙제를 이렇게나 아름답게 풀어내는 건 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지 어때? 사람을 단축하니 보기 좋아지지 않았나? 료슈 료슈 료슈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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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